자 오늘도 시골 장날입니다 장날인데 장을 장에서 일을 마치고 시골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봄비가 촉촉히 왔습니다 하루종일 아주 비가 와가지고 싱그럽고 아주 좋습니다 아직 하늘은 흐려 있구요 여기도 다수기가 많이 달고 있네 여기도 하늘은 흐려있습니다 도로를 주워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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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를 주워 보며 입니다. 도로의 비근 자은 Auto 비가 와서 물이 좀 들었습니다. 이쁜 도로를 하나 주워 가야 되겠는데? 이쁜 도로 있으면 하나 주워 가야되. 이쁜 도로를 하나 주워 가야 되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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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으 그냥 이기만 아 아 이게 다 말았어요 아 이건 차돌메인가? 차돌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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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СТ Documentŭ 헉 historic 이쁜데 이쁜데 아 없 아 플레염이 아주 무시납니다 흐름새가 아주 좋아요 아 여기에는 토종 벌떡으로 이렇게 갖다 놨어요. 와 진달래가 여긴 이제 폈네 여긴 진달래가 이제 펴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호흡 오우 진덜래가지고 이쁘게 편네 이쁘게 편네 이쁘게 편네 아우 바이드 흠 뭐였어 쯤라지네 지는 bal 바이드는 희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